음악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1차 중동전쟁이 12월에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별이 찾아왔습니다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중동전쟁, 승자 없는 전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 1차 중동전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기다리셨죠?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차 중동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갈 건데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거 보셨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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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웅플릭스 이거, 이거, 이거 다 보고 오세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면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봐주셔야 제가 또 신나서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2023년 10월 7일이었습니다 불과 이제 두 달 정도 전이었죠 그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됐고 지금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고 하는 걸 따져가다 보니 그 역사적 배경에서 누가 나온다? 영국이 나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봤고요. 그래서 호세인 백마원 엽정,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얘기하는 거죠. 아랍인들한테, 아랍 너네 나라 만들 수 있게 해줄게. 그래놓고 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땅 따먹기 하자. 같은 지역을 놓고, 그리고 나서 또 영국이 뭐 했다? 벨퍼 선언을 통해서 너네 유대국가 만들 수 있게 해줄게. 해서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된다? 영국이 영국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 뭔가 분쟁 지역이 일어났다. 고개를 들고 영국을 봐라. 그럼 영국이 보통 원인인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영국했다. 혹시나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거 눌러보세요. 이거 누르면은 프리뷰해서 이미 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이 퀘스트를 처음 보신 여러분 아무리 눌러도 안 넘어가요. 이거 찾아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은 봤으니 1922년으로 가볼게요. 자, 국제연맹이라고 있어요. 이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지금의 UN이랑은 다른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례없는 세계대전을 겪었던 많은 강대국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런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자 라고 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어요. 물론 한계점이 분명했던 조직입니다. 어쨌든 국제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진 거야. 그 기구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요. 뭐라고? 영국에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의 위임통치를 승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국가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에 거 가서 보고 오시면 돼요.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 이름이라고 원래는. 그래서 그 지역과 요르단 지역에 대한 위임통치 무슨 얘기입니까? 영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겠다는 거야. 왜 그랬게? 1차 세계대전 우리 지난 프리뷰에서 봤겠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 등등의 연합국, 협상국과 저기 옆에 있었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과 요르단 지역에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고 나니 그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영국이 가져간 거예요. 영국이 저거 내 거 침발 안 온 거잖아. 그래서 위임통치를 국제연맹으로부터 승인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영국에게 유대인 이민 이 유대인에 대한 이민과 거기에 대한 정착 즉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중동 지역의 유대인이 이주를 해서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 너네가 관리해? 하고 국제연맹이 인정해 준 겁니다. 이거는 영국의 이권이 개입된 거예요. 왜냐고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거든. 물론 예전 같은 그런 제국주의 시대 때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대형제국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1차 대전이 끝났던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지역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게? 수에즈운하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까지 가는 수에즈운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 수에즈운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영국이 깊숙이 개입을 한 거죠. 오스만 제국이 통치하던 지역에 이제는 영국이 통치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국제연맹에서 그 이제 한참 그 당시 이제 당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영국이 위임통치를 하게 됐으니 거기에 주민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를 조사했더니 이스란만 믿고 있는 아랍인들이 약 59만 명 약 60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교 유대인들이 약 8만 4천명 정도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 이슬람과 유대의 어떤 관계 이슬람과 유대교가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온다? 기독교가 또 나온다니까?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비슷하게 주민 구성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타가 이제 몇 천명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주민 구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이 팔레스타인이란 지역 내에 오랫동안 2000년 동안 계속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자기인의 나라를 만든 적도 있었지만 거의 자기인의 국가가 아니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보통 이슬람교 국가들이었죠. 특히나 오랫동안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야. 누구의 지배를 받던 간에 어쨌든 내가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2000년 전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박해를 받고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3, 4, 5 모여들어서 이제 약 8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죠.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서 점점 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단순하게 약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소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점점 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박해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뿌리가 깊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로마 때부터 그랬다고. 로마 때부터 서유럽에선 계속해서 동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내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뭐 학살, 탄압, 핍박 뭐 이거 부지기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야 독일, 히틀러, 니가 아니? 히틀러보다 더한 박해도 더 많았어. 물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까 손가락질 받고 비반받는 건 맞는데 더 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점점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온주의자라고 이제 나와요. 시온주의자 말 그대로 유대교의 종교적인 어떤 걸 건드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우리 종교 왜 우리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런 거. 시온주의자의 이제 유대교과 건설 발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왜 그 유럽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왜 유럽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유럽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민족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은 그 유럽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종교적인 원리주의와 종교적인 철칙 그리고 자기네 민족만의 그런 어떤 특수한 그런 것들을 잘 갖고 있는 민족이야. 그래서 주변 민족이랑 동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야 유대인 너네도 이렇게 같이 살자. 어 같이 살게. 근데 나는 이건 이렇게 지킬 거야.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이제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제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국가를 건설을 하겠대. 자 그 결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시온주의 성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딱 들었을 때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들어봤을걸? 제가 수능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세계사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드레피스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듣기만 해보세요. 배경 지식으로. 자 1870년에서 71년까지 우리는 보불전쟁이라 부릅니다. 요즘에 이제 프랑스 프로이센에서 푸푸전쟁 이렇게도 부르는데 보불전쟁이 전개가 됐어요. 이때 프랑스가 탈탈탈탈탈탈탈 개 털립니다. 진짜로. 그 당시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입니다. 독일이 엄청 잘 싸워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프랑스가 여기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나니까 특히나 이 전쟁 끝나고 나서 프랑스 수도 파리 한복판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 즉위식이 열립니다. 어? 생각해봐. 프랑스랑 프로이센 즉 독일이 싸웠는데 독일 황제 즉위식을 프랑스 수도 한복판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했다고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대한민국과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일본한테 우리가 처참하게 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천왕이라고 하잖아요. 일본 외왕 즉위식을 경복궁에서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프랑스 사람들이 막 피가 거꾸로 속고 막 독일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졌지? 전쟁 끝나고 하니까 왜 졌는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군 내부에 간첩이 있어. 군 내부에 프로이센한테 정무를 흘린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간첩으로 지목된 사람 누구야? 드레피스입니다. 왜 지목될 게? 유대인이었거든요. 프랑스 장군이었는데 유대인이었어요. 이 드레피스 장군이 여기서 반역죄로 이제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고 나서 종신형이 선고가 됩니다. 중요한 건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팽배했던 시기인데 이게 점차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반응한단 말이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가 잘 살면 돼 이런 게 반응하는 과정에서 반유대주의 그런 성향 속에서 드레피스가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자, 그러면 실제 드레피스가 진짜 간첩이었느냐? 아닙니다. 역사가 스포고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드레피스는 간첩이 아니에요.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진범이 어떤 사람과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저거 유대인, 저거야.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가 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반유대주의와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쓰면서 유대인들 꺼져라고 하는 것과 야, 유대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라면서 이제 프랑스가 완전히 둘로 쪼개집니다. 해서 재심을 하자, 반대하는 거 재심을 하자, 요구하는 쪽으로 완전히 나뉘게 돼요. 프랑스가 둘로 쪼개져서 실제로 내전까지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 프랑스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요 전쟁에서의 패배가 너무 뼈아픈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희생양 아닌 희생양이 됐더니 드레피스였고 이 드레피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반유대주의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같이 오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로 완전히 국룬이 분열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과정에서 진범, 진짜 범인이 있어요. 진짜 간첩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진범과 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이걸 언론에 흘리면서 이제 그걸 보도했던 이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99년 그리고 드레피스 재심이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1904년에 다시 한번 재심이 되면서 이제 석방이 되죠. 이렇게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드레피스는 1930 몇 년까지 살다가 장군직으로 복귀해서 군생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지 1906년 드레피스 무죄가 선고되면서 완전히 복권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 프랑스가 중요한 건 여기서 유대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바라봤던 어떤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입니다. 헤르출 제가 왜 할게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이거 있잖아요. 그 아이패드 펜이 쭉쭉쭉 한 겁니다. 아 잘했죠. 잘했죠. 해줘야지. 아 그래서 잘 그랬잖아.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헤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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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유럽에 살고 있었거든.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시온주의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본래는 시온주의를 반대했어요. 무슨 얘기야?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망에 의해서 어떤 국가를 건설하는 거는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유럽에서 다 같이 어려서 함께 살면 되잖아. 우리도 살 수 있어. 근데 드레피스 사건을 본 거예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프랑스 내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유대인 핍박이 있었던 걸 봤잖아. 직접 봤잖아. 깨진 거지. 아니구나. 나는 너무 이상향에 젖어있었구나. 드레피스 사건 이후에 시온이즘을 옹호하면서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누가? 헤르출이. 헤르출이 그 당시에 결혼했던 부인이 굉장히 돈이 많았던 부인이래요. 그렇게 해서 부인 쪽에 있는 집안의 재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작게 국가를 만들려고 했어. 어디 땅을 살까. 어디에 국가를 만들까. 세계에서 딱 펼쳐놓고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봐. 아니 우리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를 나라로 만들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좀 공터가 많은 곳이 어디가 많을까요? 산악지대니까 뭐 저기 강원도로 갑시다. 강원도 친구들이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강원도 좋아해요. 난 우리나라 다 좋아해. 강원도의 어떤 지역에 그냥 그 지역을 딱 찍어놓고 얘기하는 거야. 야 저기다. 저기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국가 만들자. 너네 허용할래?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거야. 어느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어느 지역으로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건국 이념의 아버지 건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아버지 헤르출로 추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헤르출이 제안한 이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실제 그걸 구체화시켜서 전략을 수정하고 그거를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다? 벤 구리온입니다. 좀 이따가 나와요. 벤 구리온. 그래서 이런 헤르출에 의해서 시온이즘이 현실화가 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그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지도를 좀 볼게요. 이 지도를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골란고원 골란하죠? 골란합니다. 골란고원이라고 해요. 여기도 분쟁지역입니다. 이게 요르단이잖아. 이 요르단강이라고 흘러가요. 요르단강.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다고 그러죠? 요단강이 여기입니다. 요단강이 여기야. 진짜로. 진짠데? 자, 여기고. 요르단강 서한지구. 서한지구. 여기가 가자지구.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데 여기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국가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여기는 이집트까지. 여기가 모두 다 이슬람의 아랍 국가들로 둘러싸여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딱 그나마 자기네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 날아세워야지 라고 했던 그 지역이 하필이면 다 적국이야. 종교적으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지역 그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고 자, 봅시다. 근데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라크 지역. 여기. 그래서 이거를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는 유프라테스강과 뭐니?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유프라테스강이랑 뭐, 뭐예요? 뭐, 아, 티그리스.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비옥한 총선달 지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역에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총파업. 그래서 위임통치령, 즉 영국의 위임통치령이었는데 여기서 총파업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이라크 왕국이 독립을 해요. 잘 봐. 1870년에 있었던 어떤 뭐 보물전쟁 이후에 1900년대 초반까지 드래픽 사건으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고요. 1920년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졌고 1922년에 영국에게 그 위임통치권을 줬고 1931년 영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 지금 여기 무슨 상황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 대공황이 1929년에 터진 거예요. 1929년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영국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파운드 블록을 만들어서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혼란하잖아. 그 틈을 타서 총파업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총파업하고 있는 거야. 영국이 뭐 식민지가 한두 개야. 전 세계 식민지를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힘들고요. 독립시켜. 독립해요. 총파업으로 독립했죠. 다음 자 시리아랑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여기 있죠. 시리아 여기 있습니다. 시리아랑 레바논 지역 여기서도 총파업이 벌어져요. 여기는 프랑스가 통치하고 있었거든. 독립 협상을 진행합니다. 실제 프랑스로부터 독립 협상을 이 총파업으로 진행하더니 43년 레바논이 독립하고요. 46년에 시리아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아 그럼 이런 모습을 바라봤던 어디 팔레스타인 현재 팔레스타인 국기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 이것 봐라 총파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총파업과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요. 중요한 건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느 나라가 위임통치하고 있었다고? 영국 영국이잖아. 자 그래서 영국이 이런 것처럼 야 우리도 나름대로 민족국가 만들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아 왜 예전에 막 어 맥마은 협정도 하고 벨퍼 선언도 했잖아. 벨퍼는 유대인이니까. 맥마은 협정 했잖아. 만들어주겠지. 아니 진압하고 산압했어요. 여기는 포기할 수 없었나 봐. 왜? 지도 옆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스웨즈 운하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 팔레스타인. 바로 앞이죠? 스웨즈 운하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해서 엄청나게 진압을 합니다. 해서 이거를 아랍 대폭동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아랍 대폭동이라는 용어 자체도 영국 입장에서 볼 때 폭동인 거지. 그러니까 세계사 서술 자체가 약간 서양사 중심으로 가요. 왜? 세계 패권을 서양 애들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중동국가가 만약에 패권을 갖고 있다. 지금. 그러면 이거를 아랍 대폭동이 아니고 아랍 대혁명. 대봉기. 뭐 이렇게 불렀겠지. 그죠? 용어의 차이도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영국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의 폭동을 진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까지인데 이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활용합니다. 누가? 영국이. 영국이 되게 잘하는 거 있어요. 얘들아. 세계사 공부할 때 배우는데 영국은 어떤 지역이 들어가잖아. 그 지역에 기득권 세력을 밀어주지 않고요. 기득권 세력이 아닌 다른 부족이나 다른 애들을 밀어줘서 둘이 싸우게끔 해요. 그래서 내가 통치하기 쉽게끔 해. 보통 그래. 영국이 이제 그런 거 좀 잘 하거든. 마찬가지야. 아랍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유대인들의 무장단체를 허용하면서 하가나라고 하는 무장단체 조직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켜주고요. 무기도 제공해주고요. 어떤 자금 지원도 해주기 시작해요. 왜? 나 바쁘거든. 영국이 여기만 신경 쓸 거 아니잖아. 영국이 너무 크잖아요. 야야야 니네가 좀 해. 야야 이리 와봐. 훈련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 가르쳐주는 거야. 이때 유대인 무장단체가 굉장한 실정 경험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랍인들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렇게 점점 전투 경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39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랍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전투 경험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1939년 영국이 맥도날드 백설을 발표합니다. 39년에 아랍 대폭동이 진압이 됐잖아요. 진압되고 나서 맥도날드 백설을 맥도날드 빤밤밤밤밤 아 배고픈데 자 맥도날드 이 맥도날드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이 맥도날드예요. 신기하죠? 진짜 맥도날드예요. 자 이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의회에서 맥도날드라는 사람의 의연이 통과가 된 거예요.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위주를 제한하겠대. 아니 잠깐만 야 너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 대폭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 지원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히틀러가 등장할 건데 히틀러에게 핍박받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이주하고 있었거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있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아랍인들을 탄압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하죠. 아 뭐야 영국 너네 뭐하는 거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주를 제한합니다. 하나 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39년이 되면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때가 이때예요.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영국 입장에서는 또다시 독일군과 이런 독일군을 견제하려면 이 지역이 필요해 아랍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발표합니다. 유대인 이주는 매년 1만 명 이하로 제한하겠다. 아랍인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겠다. 왜냐하면 1922년에 국제연맹이 위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이 이 지역을 어떤 관리하는 거를 위임했으니까 뭐 그래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야. 중요한 거는 왜 그랬을까? 그죠?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왜 유대인들이 여기를 이주하는 걸 왜 통제하려고 했을까? 왜 맥도날드 백설을 발표했을까? 이 사람이죠? 두두 누가 봐도 이거 히틀러인데 얼굴만 잘라서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34년 총통에 집권한 히틀러 이거 우리 세계사 하는 친구들 배우잖아. 32년 총선 33년 총리 34년 그 뭐야 총통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유대인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5년 니른베르크 법을 제정해서 독일인과 유대인을 격리하더니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어? 완전히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걸 완전히 분리해서 완전히 그냥 분리해서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핍박받던 유대인들 어디로 가겠니? 아 영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지원해주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좀 아랍인들을 좀 탄압할 수 있게 우리를 좀 도와준대 야 저리로 가자 저기로 가면 영국이 우리한테 어? 이렇게 뭐 해준대 자꾸 이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막은 겁니다 영국도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몰려올 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었어 자 그러다가 제 2차 세계대전이 39년 9월부터 45년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중요한 건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프리뷰에서 살짝 봤지만 홀로코스터라 부르잖아요 유대인 대학살이 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정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민족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 들어가고요 정말 수용소에 들어가고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법한 정말 잔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히틀러의 그런 광기어링 그런 학살극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동유럽 지역이나 독일 지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소련도 엄청나게 소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했거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아까 얘기했죠? 그 뭐야? 시우니즘에 의해서 국가 만들어야 된다 그냥 나 좀 보호해주세요 저 난민이에요 저 좀 먹을 거 좀 주시고 좀 이따 갈게요 그게 아니고 저 좀 보호해주세요 여기 내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47년 전쟁 끝났습니다 47년 11월 29일 국제연합입니다 이제 바뀌었죠? 국제연맹이 아닙니다 국제연맹은 이제 사실상 없어지고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입니다 이 유엔이 이제 45년에 창설이 될 건데 창설되고 나서 11월 29일 날 여기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영국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식민관리는 48년 8월 1부로 종결하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계와 아랍계로 분리된 두 개의 국가를 분리 독립시키겠다는 거야 유엔이 정해준 거예요 뭐라고? 야 너네 그 땅 나눠서 쪼개서 가져가 이렇게 정해준 거야 자 그러면 왜 영국은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위 뭐야 유엔에게 넘겼을까 영국이 예전 같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 세계사를 공부하시면 1, 2차 세계대전은 영국이 그냥 몰락하는 과정이었어 예전 같은 영광을 찾지 못하죠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미국한테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요 영국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거 관리하기 힘든 거야 그리고 자기네가 이렇게 막 막 던져놨잖아 공수표 던져놨잖아 맥마은 선언 뭐 사이크스피커 협정 벨프어 선언 기타 등등 이것저것 막 해놨잖아 뭐 맥도날드 백석 다 뱉어놓으니까 책임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 어 얘 나 예전 같지 않잖아 너희끼리 알아서 해 너 나간 거야? 영국은 제대로 마무리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인도랑 어디야 파키스탄도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종결하고 두 개 국가 만들어줄게 이거 흡사 우리나라가 건국 과정 건국 아닙니다 정부 수립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1948년 2월 달에 유엔에서 뭐라고 했니?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해 인구 조사가 끝난 38도 이남의 남한에서만 단독정보 만들어 유엔를 딱 정해줬잖아 그건 똑같은 거야 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땡 딱 잘라가지고 영토가 완전히 나뉘었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두 개의 국가를 분리동립시키겠다 해서 표결에 붙여요 찬성 서른세 반대 열세 기권 열 불참 하나 해서 이게 가결됩니다 통과가 돼요 통과가 돼서 어떤 모습이 벌어지냐 이렇게 됐죠 46년입니다 잘 보세요 46년과 47년인데 유엔 결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흰색 부분 이스라엘의 흰색 부분이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갑자기 유엔에서 제가 그거 했잖아 땅땅땅 통과 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만큼 용도 다 가져간 거예요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거야 이스라엘이 어? 아니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아랍인들은 뭐 일단 땡큐 아니 나라가 없었던 애들이라니까 나라 없던 사람들한테 유엔이 야 너네 거기서 살면서 너네 국가 만들든가 나 알아서 해 땡큐지 너무 땡큐죠 그냥 수용하겠죠 당연하죠 반대로 아랍은 뭐라고 했을까 절대 반대지 절대 반대입니다 아니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을 왜 니들끼리 땅따먹히서 니들끼리 나누는데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선 그래서 아랍에서 아랍 폭동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발표되자마자 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구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왜 유엔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쫓겨났을까 잘 생각해봐 제가 앞서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댁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이렇게 나눴으면 좀 너무 그래? 이렇게 나누자 예를 들면 해안가 해안가 노래도 다 바다로 나갈 수 있게끔 다 해안 확보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쪼갰으면 깔끔하잖아 물론 그래도 전쟁은 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랐잖아요 38조선 딱 얘네 왜 이렇게 잘랐게? 일단 첫 번째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놓으면 보세요 다 분리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이 위에서 내려오는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아니면 사우디 아니면 뭐 이집트 여기구나 뭐 이라크 등등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라인이 몇 개야 지금 이게 못 막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국경선이 이따구니까 전쟁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라 약간 이런 의도 국경선이 이런 국경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국경선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런 선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전쟁을 생각하지 마 그냥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유엔이잖아 평화롭게 살자 약간 이런 의도가 있었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 아니 왜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들 즉 아랍인들이 잘 살고 있는 저게 왜 굳이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줬을까 왜? 아 유대인들이 전세계 금융을 장악하고 있어서 아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이 엄청 많아서 물론 그런 걸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내피셜이긴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서유럽 국가 이제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이 볼 때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정말 잔혹한 범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 거잖아 약간의 죄책감 있는 거야 유대인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우리가 너네 좀 핍박하고 이런 게 오래되긴 했지만 얘 이거 아유야 그건 좀 심했더라 그래 일단 저희 가서 조만큼이라도 줄 테니까 가서 살아 약간 이런 느낌 플러스 저기 나라 만들어줬으니까 너네 유럽에서 살지 말고 다 나가 유럽에서 아 이 누구야 유대인들을 쫓아내기 딱 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누가 봐도 전쟁입니다 잘 생각해봐 대한민국 영토가 이만큼이야 근데 갑자기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나봐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국가의 민족들이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저희 좀 잠깐 살래요 잠깐 살래요 했는데 우리가 뭐 그러세요 농사식품 사세요 조금 받아줬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큰 전쟁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유연에서 야 대한민국 있잖아 너네 뭐 경상도 전라도 거기 밑에 있지 거기 동남아시아 애들한테 줘 이걸 누가 참아 이거 누가 참습니까 전쟁 나게 생겼죠 누가 봐도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의 전운이 돌고 있었다 뚝뚝 끊기네 왜 그럴까 자 어쨌든 48년 5월 영국군이 사실상 완전 철수합니다 이제 손을 다 떼요 중요한 건 영국군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는 이젠 생판 각자 도생식의 각자 도생의 이제 정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법 천지가 된 거죠 사실상 누가 봐도 전쟁인데 해서 철수하자마자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합니다 아니 되게 웃기다 웃기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분이 보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니야 유대인이 이걸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다른 나라 땅에 가서 그냥 국가를 세운 거예요 국가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거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저거 건국 선언하기만 해 저거 진짜 전쟁이야 했는데 딱 해버린 거야 그냥 나 했는데 어쩔 건데 전쟁이죠 누가 봐도 전쟁입니다 이렇게 해서던 전쟁 이거를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랍의 대재앙이라고 합니다 알 나크바라고 하는데 아랍의 대재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대재앙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립전쟁 아랍에서는 대재앙 그게 1차 중동전쟁입니다 48년 5월부터 49년 3월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죠 제가 그 전투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건데 좀 ppt가 뚝뚝거리긴 하지만 봅시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봤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렇게 골란골란골란골란한 골란구원 유로당강 서한지구랑 가자지구 이렇게 있다고 그런데 주변 국가들을 봅시다 일단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 시리아 이제 전투병력으로 준비했던 병력 1만 2천여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제 장갑차랑 전차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잖아 프랑스에 집에 왔던 곳이잖아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이렇게 쪼개갔잖아요 다음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영국이 통치했었죠 그래서 병력 2만 1천여 명 정도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실제 영국제 전투기 공군 전투기를 갖고 있고요 영국제 전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여기 통치하다가 놓고 간 거야 그냥 나 몰라 그냥 갈게 가는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지 2차전은 끝나고 놓고 간 겁니다 다음 레바논 가볼까요? 레바논에 가면 병력은 좀 적습니다 적어요 근데 영국군의 영향을 받았고 가장 가깝죠? 북쪽 지역이랑 그렇죠? 국경 다음 여기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1만 2천여 명이 있고요 영국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영국의 통치를 받던 곳이기 때문에 군복도 거의 영국이랑 똑같습니다 영국제의 무기와 영국제의 훈련을 받고 영국제의 어떤 뭐 군복까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끝난 줄 알았죠? 아직도 있습니다 이집트 가야죠 이집트 이집트 병력 약 4만여 명 그 당시 아랍세계의 1등 국가 이집트입니다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포병도 있고요 공군 전투기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기갑 전차 부대까지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해서 여기 있는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아니면 시리아 레바논까지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 너 권국하기에만 해 너 쳐들어갈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그냥 대놓고 나 권국했는데 어쩔 건데 권국하죠 그리고 여기가 전쟁터가 됩니다 그렇잖아 5월 14일 권국 선언하자마자 전쟁 시작이에요 너무 끊기는데 자 헤이 아치 아니고요 이분이 벤구리온이에요 이 사람이 벤구리온인데 미안합니다 머리 잘 그렸어요 아무튼 이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헤르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권국 이념의 아버지라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권국의 어떤 구체화를 시킨 사람이 벤구리온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이 벤구리온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하가나라고 하는 어떤 무장단체에 테러라는 이름을 써도 되나 뭔가 이제 폭력 조직 뭔가 그런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야 이 벤구리온이 뭐라고 하냐면 반응한 국경선을 확보해야 된다 아까 봤죠 우리 국경선이 되게 지저분했잖아 방어가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이 전쟁이 났으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경선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겠다 중간중간 끼어들어와 있는 걸 싹 다 몰아내고 딱 깔끔하게 방어 가능한 국경선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미리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권국하기 전부터 이미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요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질 수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벤구리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자료 같은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분명히 휴전회담이 있을 것이다 그 휴전회담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구체화하는 현장에서는 목표를 오직 하나인 거야 뭐? 권국 나라 지키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그 수단이 비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라를 세우면 되는 거니까 라는 정말 목표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미 국가건설 계획이나 과정 예상 추미 모든 게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권국 선언을 한 거야 실제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전선을 좀 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도대체 몇 번을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아까 봤죠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까지 총 5개 국가가 쳐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이집트는 이렇게 쳐들어오겠죠 실제 이집트의 원래 계획대로 가면은 원래 계획은 빨리 가서 텔아비브 이제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텔아비브를 빠르게 진격하는 거야 왜냐고 국경선이 지금 쪼개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북부지역에서는 레바논과 어디 있어? 시리아가 들어오고요 동쪽에서는 요르단이 같이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북부지역 이만큼은 일단 잘라먹고 그럼 남쪽만 남을 거 아니야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 전병역 남쪽으로 진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서 올라오고 둘이 만나면 아 이스라엘 끝 요겁니다 기가 막히죠 전략을 되게 잘 세웠거든 중요한 건 예 예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랍이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얘들아 우리가 아랍 아랍은 실체가 별로 없대요 이슬람교를 공통으로 믿고 아랍어를 주로 쓰는 그런 사람들을 아랍이라고 하는데 아랍이라고 하지만 아랍이라고 해서 뭔가 똘똘 뭉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족이 이제 뭉쳐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각기 생각이 달라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먼저 이제 발을 빼려고 좀 딴짓했던 나라 어디야? 요르단입니다 여기 왜냐면 잘 봐 요르단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바다로 못 나가 바다가 막혔어 바다가 막혔다고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장악을 해야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어? 그래? 해서 실제로는 요렇게 진행이 된 거죠 원래는 요렇게 가기로 했는데 또 그래야 돼? 네 또 그래야 돼 제가 포토샵을 못해서 이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 레바논 들어오죠 그리고 시리아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집트도 이제 보내기 아니 자꾸 이집트래 이라크도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해요 근데 요르단이 북부지방 먼저 가야 되잖아 어디 갔다? 예루살렘부터 치러 갑니다 왜 그랬게? 아니 어차피 이거 뭐 이스라엘 해봐야 뭐 얼마 버티겠어?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는 그냥 내 먹을 것만 이렇게 먹으면서 요르단강 서안지구만 내가 먹을게 하고 요르단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던 얘네들은 뭐야? 하고 위에서도 어 그럼 난 내가 먹을 것만 먹을래 내가 먹을 것만 먹을래 서로 각자 이득만 취하려고 한 거죠 왜? 어차피 이스라엘 병력이 얼마 안 되거든 해봤자 이스라엘 뭐 몇 명 되겠어? 뭐 금방 이건데 뭘 그래서 밑에 있던 이집트도 펜아비브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선이 이렇게 되니까 어? 그래? 그럼 난 이렇게 가야지 다 나뉘어요 개판입니다 개판 똘똘 뭉치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뭐 지휘체계도 일정하지 않았고 연합군이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북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뭔가 이제 각자 행동한 거예요 개판 됐죠? 이때 이스라엘 모습 볼게 자 그래서 요 중동전쟁이 이제 첫 번째 전투를 보통 니림 전투로 봐요 니림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니림이란 마을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니림에 있는 주민들 거기를 미안합니다 이집트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왔어 자 그 당시에 민병대가 약 40여 명 정도 있었답니다 40여 명이요 니림 마을을 지키는 사람 40여 명 근데 여성이 12명이야 할머니 포함 그럼 한 30명이 채 되지 않는 남성들이 있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자 소총도 부족하죠 기관총 하나 기관총 하나 박격포 하나입니다 장비나 인력이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집트 정규군 약 800명 가까운 정규군이 공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차 4대와 장갑차까지 끌고 쳐들어옵니다 어디를요? 니림이란 마을을요 여긴 이집트가 쳐들어온 거야 그때 싸울 수 있는 이론은 40명 정도인데 거기서도 할머니가 힘든데 빵이야 애쓰고 써보셨겠지 소총이 부족하다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총기 건국 당시에는 군인들이 3명당 총기를 하나에서 2개밖에 받지 못했답니다 총 빵! 나도 줘봐 나도 써봐 빵! 나도 줘봐 부족한 거야 무기도 부족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니? 당연히 이집트가 졌어요 졌어요 얘는 쥐입니다 화염병이 썼거든 비장의 무기 화염병 얘네가 쥐입니다 어떻게 졌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무용담, 미담 이런 걸 보면 거기는 할머니가 화염병 던지고 가진 거라고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간절함 밖에 없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간절함 플러스 기타는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운 겁니다 물론 정신력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정신력만으로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집트가 집니다 왜 그랬게 일단 화염병을 던졌을 때 여기 있었던 장갑차 있죠 그 당시 장갑차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썼던 거기 때문에 화염병이 들어갔을 때 이걸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고 또한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있었던 민병대가 나름대로 아랍 대폭동 당시에 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함께 싸웠던 정예부대예요 여기 정규군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훈련이 잘 안 됐거든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왜요? 아랍 1등이라니까 아랍에서 제일 힘이 세다니까 이 정도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밀어버려 했는데 얘네가 졌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파괴되고요 이 박격포 가지고 꽤나 큰 전가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전차가 하나가 터지거나 이렇게 뭐 격추가 되거나 이러면은 병사들이 어떡하지? 야 나가자! 이래야 되잖아 어 뭐야? 도망가요? 지휘관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요 병력들이 다 도망갑니다 해서 약 500에서 800명 가운데 사망자가 많지 않거든 왜 그랬게? 다 도망갔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오합 지도리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훈련이 잘 된 정의 병사와 훈련이 잘 되지 않은 병사들이 싸우면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리딩 전투가 이런 전투다 해서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정확한 나의 임무와 정확한 어떤 주특기의 숙달을 위해서는 이 다음 2년? 아니 1년 6개월 하세요 자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누가 체코가 구원의 손길을 대밉니다 턱없이 부족하잖아 무기가 근데 그 당시 체코슬로바키아가 나치 독일의 어떤 총기 무기 생산 기지였어요 나치 독일한테 병합되어 있었거든 2차 대기 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제 폐망하면서 체코가 독립이 되는 건데 독일이 폐망할 때는 그 무기 공장을 없애고 간 건 아니잖아 그 무기 공장과 독일제 무기가 있었던 거야 이거 해가지고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S-11199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독일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스라엘에 제공합니다 이스라엘이 돈 주고 사요 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돈이 좀 있었거든 돈 갖다가 무기 구입하는 거야 전투기를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미국제 B-17 폭격기 같은 것도 이제 구입하기 시작해요 이제 공군 전력도 갖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누가 소련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소련은 왜 도와줬을까? 실제 이스라엘을 영국이 뭔가 도와줬다고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발을 빼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발을 빼는 과정에서 실제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영국군의 무기거나 이런 곳을 습격해서 영국인을 죽이거나 패러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 아군이고 적군이고 그런 게 없어 그냥 우리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 거면 영국 이리 와봐 너 무기 내놓고 안 내놔? 빵! 갈취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 저 이스라엘이 영국이랑 싸우네? 아 그러면 저거 내 편일 수도 있겠다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동유럽 지역에 살고 있다가 유대인의 학살 때문에 쫓겨나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주의자가 많아요 사회주의자가 많았기 때문에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 이스라엘 좀 도와주면은 나중에 우리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영원한 아군도 없고요 영원한 적국도 없어요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 국익을 잘 챙기고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움직였을 때 국가가 잘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랍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했죠 야이 누가 봐도 아 이스라엘 얼마나 버티겠어 우리가 이기는데 뭘 했더니 이스라엘 뭐라고 했다 음 아니야 아니야 전류기 열사인데도 계속된 전투에서 엄청난 정신력과 기상천외한 어떤 막 강인함을 가지고 이겨내기 시작해요 아랍군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 세계에서 유대인 청년들의 자원입대가 들어와요 계속해서 귀국이 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유학생활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제2차 남북전쟁 터져가지고 제2차 6.25 전쟁이 터졌어 북한이 쳐들어왔대 나라 구하겠다고 잠깐만요 하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자 이거 기캐스터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진짜로 우리가 뭐 애국심을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저는 있습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는데 강요하는 거 아니야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하마스 전쟁 봐도 하마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청년들 막 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다 들어옵니다 봐봐 48일 5월 개전 초기에만 해도 약 3만여 명이었대요 이스라엘이 보니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불과 두 달 만에 6만 3천명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1만 5천명까지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 다 뭐야? 청년들이 귀국한 거야 귀국이란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로 들어온 겁니다 왜요? 자원 입대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청년들 뭐였던 사람들이야 미국, 영국, 프랑스, 기타 등등 국가에서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이에요 내가 주투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참여해서 승전보를 울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거야 전투력은 올라가겠죠 당연하죠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자원 입대만 9만 명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남성 인구 반으로 자랍시다 30만 싸울 수 있는 인원 20만이라고 합시다 그 중에 10만이 들어와요 절반 이상이 더 들어온 거야 기가 막히죠 그에 반해서 아람 뭐하고 있었게 어? 야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얘네 계속 분열 분열 분열이잖아 어떤 오합지질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 자 해서 유엔에서 이게 전쟁이 자꾸 길어지고 이렇게 좀 잔혹해지니까 48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4주간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휴전을 해요 야 휴전해 좀 휴전 좀 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얼마 전에 휴전 있었잖아요 휴전 기간이 있잖아요 휴전 기간에 뭐 할래? 아 아 드디어 휴전이야 좀 쉬자 아니 이스라엘은 안 그랬다 본래? 이스라엘 뭐 했게 계속된 자원입대가 이때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들이 와서 뭘 했다?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술 같은 것을 정비하고 알려주기 시작하겠죠 부족한 무기를 확보했고요 정부 중심의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여요 왜? 이스라엘은 여기서 패배하면 뒤가 없거든 여기서 패배하면 또다시 몇천 년 동안 어디 가서 또 떠돌아다니면서 또 핍박받을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건국 선언한 이 나라는 지켜야겠는 거야 그래서 같은 편이었던 이스라엘 단체가 정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무기를 싣고 어떤 화물선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화물선을 격침하라고 해서 실제로 격침시킵니다 격침까지 해요 이렇게 해서 실제 같은 편을 이제 격침시킬 정도로 엄청난 어떤 목표지향적인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휴전기간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던 그 무렵 아랍은 뭐하고 있었다? 계속된 분열, 분열, 분열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굳이 내가 그 전쟁에 가서 내가 목숨 거고 싸워야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요르단 시리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 뭐 알겠어 근데 왜 싸우는 건데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뭔가 구심점이 없는 거잖아 분열되고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지도가 나왔는데 요 지도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네계부 사막이라고 보이죠? 이스라엘 남부전선 휴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2라운드 같은 모습이야 이 네계부 사막에서 누가 이집트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집트 그죠? 이집트가 침략자의 죽음이란 작전을 펼쳐요 야씨 너네가 침략했잖아 아니 아라비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침략한 게 맞지 그렇잖아 야 너네가 침략했잖아 침략자의 죽음 작전 펼치자라고 했는데 결국엔 자기들의 죽음 작전이 됐습니다 본인이 죽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가지고 완전히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휴전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뭔가 부족한 걸 다 채워놨잖아 근데 이집트는 안 그랬거든 왜? 워낙 경력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 밀어버리면 되지 뭘 가다가 패배합니다 역으로 이집트군이 포위되는 그 사막지게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진짜 여기서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뭐 했다?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확 각성해요 각성하더니 갑자기 전투를 잘해 이집트군이 갑자기 잘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거 못 싸우면 죽거든 거기서 정말 잘 싸웠던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이 압둘, 나세르 입니다 압둘이라고 하고요 압둘이라고도 해요 나세르 우리 세계에서 하시는 분들은 나세르 들어봤어요 그죠? 나세르 이 나세르가 이렇게 등장하더라 그 나세르가 이 전쟁이 영웅이 되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탄탄히 하더니 훗날 우리가 다음 시간 보겠죠? 이집트에서 후대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전세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유엔에선 다시 한번 휴전 제의를 합니다 그죠? 이 휴전 기간을 딱 설정해놓고 나서 유엔에서 감시단장 거기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물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서 감시단장으로 스웨덴 사람이었던 베르나도트라는 사람을 보내요 가서 좀 휴전 좀 하고 전쟁 좀 그만하게 좀 해주세요 가거든 왜 이 사람을 찍었을까 유엔에서는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 즉 2차 세계대전 당시 또는 그 유럽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을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온다면 너무 땡큐인 거지 그래서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을 구출할 정도로 굉장히 좀 휴머니스트 같은 이런 이 사람을 감시단장으로 보내서 팔레스타인 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새로운 대안을 제안합니다 야 이스라엘 이리 와봐 야 우리가 너네 도와줬었잖아 이 정도만 하고 이리 와봐 팔레스타인 야 이 정도면 됐어 너네 지금 싸우다가 다 이렇게 됐잖아 이 정도로 합시다 진짜 이 의견을 제시했거든 그럼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을까 어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이네 아 야 고맙다 야 니가 얘기하는 거면 내가 들어줄게 그랬을까 아니 암살해버립니다 유대인을 도와줬던 사람이라고 어 근데 암살시켜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게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 야 니가 뭔데 우리가 우리나라 만들 거고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할 건데 니가 뭔데 그걸 죽여버렸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죽였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게 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난 몰랐지 아직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평화주의자 휴먼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자기네 건국 과정에서 걸림뜨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뭔가 평화롭게 우리 나라를 만들 땐 평화롭게 이렇게 말로 대화를 합시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안 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이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배울 건 배우고 좀 버릴 건 버리고 봐야겠죠 이런 일들도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시단장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차점차 이제 우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47년 유엔에서 확정했던 그런 구획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장악해요 그랬겠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었으니까 자 여러 전투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북부를 장악했던 전투 내기부 사막으로 진출했고요 전체를 장악했던 거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 위다작전 같은 움라시나시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움라시나시 지역을 점령하면서 거의 이제 전쟁은 마무리가 돼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 움라시나시 지역을 점령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을 한 장 이제 찍어놓은 게 있거든 그게 실제 펜으로 직접 그냥 흰 종이에 그린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자기네가 깃발을 세우고 있는 이 장면 이렇게 해서 1차 중동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1948년부터 49년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국가를 지켜냈고요 아랍인들은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지역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팔레스타인들이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인들은 오스만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좀 약했습니다 제가 앞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정신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정신력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었죠 정신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정신력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 원래 그저 살던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던 간에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만 요정돈 거야 이스라엘 치고 오니까 그래? 그래? 우리도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의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극각으로 나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국가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때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위기 상황이나 국가가 좀 위험에 처했거나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교육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좀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좀 담아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공공연정이 끝났죠 그런데 이 사람 압둘 나세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야 쇠주나 내나 쇠주나 내나 아 내놓으라고 빨리 내놔